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컴퍼니는 수익률 15% 무엇보다도 이번주 화요일에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수납매 속에서 오늘은 CLX 관련한 쪽이 폭등을 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바로 이틀 전에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해 주셨죠. 수익률이 37% 하루 만에 정말 끝내버렸습니다. 점검 도와주시죠. 자 일단은 미래컴퍼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컴퍼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로 한번 움직일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부와 삼성 SDA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급발진을 한다 사고가 난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면 무조건 이제 전소가 되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당국도 전기차에 대한 전소 불이 나게 되면 불을 끄는 소방훈련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 좀 꿈의 배터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거리로서 그리고 또 화재로서 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시장에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드렸던 가격에서 정말로 저점을 그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122선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다면 이제 앞으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24년도까지도 계속 있을 거니까 앞으로도 이 종목은 중기라인을 이탈하지 않다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기라인 이탈하지 않다면 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자 콜리더스 반도체입니다.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로서 간다고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고요. 역시나 지금 신규 상장주들은 극단적입니다. 우상향으로 완전 세게 가든지 그리고 우야향으로 바로 내려가든지인데 콜리더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이제 S24에 탑재되는 기능인데 이럴 때 출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중심에 있다. 수급의 중심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지금 달성을 했거든요. 이미 그렇지만 5.2평성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지금 전 고점에 대한 부분 이 눌림목 자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5.2평성 이탈 안 한다면 조금 더 홀딩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수익률은 37%대 목표가 달성 나왔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가고 있는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CLX 관련한 쪽도 잘 가고 있지만 이미 위원님이 점검 도와주셨으니까 저희는 조금 다른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일단 호재의 주가 활기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제시해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의 컨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 원래는 겨울에 좀 진작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자리 때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하면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슈 나온 거는 지금 유전자 가위 치료에 대한 게 FDA 승인이 됐다고 좀 보여지는데 이 치료법이 좀 재밌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런 인체에 그런 암이나 이런 질병들을 발생할 수 있는 식의 질환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 몸속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유전자 가위로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사람 몸에다 주입하는 이런 치료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이 섹터들이 크게 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식의암이나 식의 질환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좀 효과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이 섹터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지금 JP모건헬스케어가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현재 국내 기업들이 되게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11일 날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그리고 SD바이오센스 그리고 11일 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0분 가량의 사업 전략을 또 말한다고 하니까 국내 참석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주제를 좀 보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1500개 기업 3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세계적에서 가장 큰 지금 사업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글로벌 투자회사들도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또 미팅을 하면서 계약을 수조할 수 있는 이슈도 있다고 보니까 참석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 여기서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기업들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공략주 참가하나요? 네 오늘 저는 바닥에서 아주 센 종목 갖고 왔습니다. 자 큐리언트라는 종목인데요. 큐리언트 자리가 너무 예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자리인데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상한가를 또 두 방이나 기록했던 이런 종목이고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논의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Q901이라고 하는 지금 신규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각국의 글로벌 투자회사도 지금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 자리도 너무 예쁘고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논의 그리고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약을 따는다면 이 종목은 지금 날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그만큼 지금 급등을 했던 구간입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다시. 그러면 이 구간에서 중기라인 돌파를 하고 JP모건 컨퍼런스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내 이 종목이 기술 이전하고 계약하는 체결이 났다. 그러면 이 종목도 상한가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시고요. 편안하게 컨퍼런스 시작할 때까지는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천원 목표가는 7천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예쁜 자리라고 큐리언트 말씀해주셨고요. 목표축가는 7천원 손절 라인 5천원으로 기억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갈만한 테마 바로 확인해볼게요. 위원님이 직접 꼽아주신 테마가 되겠죠. 두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 성큼 지금 매수할 종목은? 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또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관련법안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걸 제시하기도 했는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한 쪽 윗고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정 대비해서는 선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왜 갖고 오셨나요? 네, 앵커님은 뉴스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지금 테슬라에서 200만 대 리콜을 진행했고요. 추가적으로 36만 대 리콜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지금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리콜을 하는 게 아니고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지금 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데 지금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현대차도 레벨 3 지금 차를 올해 안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났죠.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에 대비해서 지금 방금 앵커님 말했듯이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으로 지금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을 내년부터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율주행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고요. 자동차에는 필수적인 기술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자율주행 개발에 투자를 되게 아끼지 않고 있는데 미국도 또 견제를 하면서 지금 기술 선점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주의를 아끼지 않다고 하니까 아무튼 글로벌적으로 자율주행은 지금 레벨 3부터 4, 5 나올 수 있는 지금 기술력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오늘 위원님이 꼽아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전에 저 혹시 앵커님 퓨런티어 기업하시죠? 그럼요 퓨런티어 맞습니다. 퓨런티어의 모해사입니다.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퓨런티어 크게 갔는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퓨런티어의 지분을 40%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자리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퓨런티어처럼 다시 한번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구간이 올 겁니다. 차트 바로 보실게요. 자 퓨런티어의 모해사로 대주주입니다. 40%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2차전지 조립 검사 장비 그리고 지금 카메라 센싱, 모듈러 센싱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있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4분기 실적도 650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9%의 지금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주가는 더 날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의 재고를 위해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또 하고 그리고 3년 연속 배당 계획을 또 발표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회사다. 연말에 배당주 또 이슈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대행은요. 선조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2,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미 이 방송에서 퓨런티어로 수익을 꽤 많이 냈었는데 이번엔 모 회사로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들을 잘 키웠으니까 엄마도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시에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죠. 시간이 좀 남아서 어떤 설명을 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천천히 될 것 같네요. 자 이번 주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위즈워크 스튜디오 장중에 드리면서 상할 것 같습니다. 하루면 끝나는 종목들 요즘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2시 무방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루면 끝나는 수급주들 요즘 시장의 변동폭이 심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맥점으로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는 수급주들 메시포인트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면 끝난다. 오늘 종목도 사실 그랬었고요. 일수매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위즈웅 스튜디오로 종목도 수익률 내주셨으니까 2시에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수익 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갈테마가라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재경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앤뷰11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